5, 4, 3, 2, 1 5, 4, 3, 2, 1 탑템 갑시다 렛츠킹! 오빠 동네 오빠야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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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기 오빠야 알고보면 괜찮은 오빠 계산할 때 잘생긴 오빠 가산비 최고인 오빠야 혼자 밥 먹기 싫을 때 커피 한 잔이 당길 때 주저 말고 동네 오빠 불러주세요 아플 때는 119 무서울 때는 119 심심할 땐 동네 오빠 불러주세요 오빠 동네 오빠 야구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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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기 오빠야 알고보면 괜찮은 오빠 계산할 때 잘생긴 오빠 가산비 최고인 오빠야 한 잔 할 때는 흑기사 취했을 때는 대리기사 라이크 나 동네 오빠 불러주세요 변기 막히면 뚫어 펑 펑 윌로 고장 나면 귀뚜라미 24시 동네 오빠 불러주세요 동네 오빠 오빠 동네 오빠야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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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원 오빠야 알고보면 괜찮은 오빠 계산할 때 잘생긴 오빠 경기ende 중에서도 가산비 최고인 오빠야 동네 오빠 오빠 고장 vulnerability bang 강인 오빠 네 새끼 승 valt 절 이재 감사합니다.